네 안녕하십니까 인진입니다. 오늘은 겨울 그 다음에 여름 테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테마들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문도는 제가 두 문도 나눠 놨어요. 그래서 위에는 겨울 밑에는 이제 여름을 이슈를 좀 준비를 해왔고 여기에 맞춰서 여름과 겨울 테마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겨울 테마 일단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겨울 테마 굉장히 짧습니다. 겨울 테마 요 내용 끝이에요. 2020년도 10월달에 떴던 뉴스가 뭐 최근이기도 하고 거의 마지막이라고도 보는데 겨울 테마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고 최근 2021년도 11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요. 현재 영상을 찍는 11월 28일 오늘 같은 경우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16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현재 뭐 비가 오긴 하지만 그렇게 막 추운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조금 이제 좀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겨울철 날씨가 조금 이제 기온이 올라갔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름 관련되는 종목들이요. 여름 관련되는 종목들 특징을 잠깐 보여드리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대한 뉴스예요. 근데 날짜들 월 잘 보게 되면 5월달 7월달 5월달 7월달 그 다음 밑에도 5월달 뉴스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5월달하고 7월달에 뉴스가 많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름철에는 5월 7월에 특징 뉴스나 주가 상승들을 보여주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되면은 뭐 지금 이제 10월달이라고 찍혀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울 때 12월에서 1월달 정도 주가들이 조금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종목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러면 윤쌤 종목들 매매할 때 5월달 7월달에 매수 들어가야 되나요? 생각은 하실 텐데 전에 5월달 7월달에 주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 턱에 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가져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도 약간 그렇고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들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왜 단기 급등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러면 여름주 같은 경우에는 5월달 7월달보다는 겨울이 끝나고 넘어갈 때쯤 2월달 3월달쯤에 잡고 보게 되면 약간 단기에서 아 그러니까 스윙에서 약간 중기 정도까지 라인들을 끌고 가게 되면서 내가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생긴다. 그러니까 2월달 3월달부터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름주들은. 그래야 조금 더 평탄하고 조금 더 버텨주는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겨울에 올 겨울에 뉴스 뜨는 거 보게 되면 어떤 뉴스들이 나오냐면 2023년도에는 날씨가 엄청 더울 거다. 역대 최고기엔을 찍을 수도 있다. 엄청 더울 거고 엄청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 무더위에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월달 3월달부터 미리미리 좀 챙겨보시는 게 좋고요. 겨울 관련되는 종목들은 지금 이제 기온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아마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떼는 것들이 좀 줄어들 거예요. 물론 떼긴 떼겠죠. 안 뗄 수는 없어요. 겨울 되면 좀 춥긴... 아니 저녁 되면 춥긴 춥습니다. 안 뗄 수는 없는데 아마 상승의 폭이 좀 줄어들거나 종목들도 상승의 폭이 좀 줄어들거나 테마를 텄었을 때 하루 이틀 정도 상승하고 만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래도 진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10월달, 11월달 아니면 여름이 끝나갈 때쯤 9월달 좀 넘어서부터 넘어가고 10월달 넘어가면서부터 포지션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야 내가 좀 주가가 떨어지고 조금 안정적일 때 그나마 조금 빠른 템포 안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름 관련된 종목들은 겨울에 잡고 겨울 관련주는 여름에 잡고 그래야 더 싼 가격에 잡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시간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간 조절을 하게 되려면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럼 지금 이제 11월달이니까 혹시라도 겨울주 튀면 스켈핑이라도 잠깐 건드려볼 수 있게끔 겨울 관련주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 가게 되면서 이제 기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봄꽃이 필 때쯤 다시 한 번 더 여름 관련주를 준비를 해서 여름 관련주로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좀 스무스하고 우리가 좀 친환경적으로 아니 친환경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은 좀 와닿을 수 있는 여름 관련주와 겨울 관련주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래는 이전에 한 5, 6년, 7, 8년 전만 하더라도 여름 관련주랑 겨울 관련주도 되게 자주 움직였어요. 여름때 확실하게 여름 관련주 움직여주고 겨울때 겨울 관련주 움직여주고 봄때는 황사 그래서 마스크 또는 공기청정기 이런 애들이 또 많이 움직여줬었는데 점점 테마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테마 순환이 조금 더 강한 종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 대한 힘이 전반적으로 좀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구온난화와 그 다음에 날씨가 또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뉴스들이 또 많이 뜨고 있으니까 겨울 관련주보다는 저는 여름 관련주에 좀 집중을 해서 보고 공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제가 다음에 더 재미나고 신나는 테마들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